음악 저희들은 처음에 배워서 문화원에서 따로 독립을 한 회원들 공방 하나 얻어서 취미생활로 하는 취미반들이고 이 작품은 저희들이 가스 가마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또 새로운 작품 다른 것도 원할 때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따로 배우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장작 가마 문경에 계신 선생님 초빙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수업했는 거고 전기 가마에서 구웠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시회는 22회째 22년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회원들 위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저희들이 공방을 개방하니까 배우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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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